힘이 깨끗한 비주얼 뮤비 비주얼 이 이쁘다 안 다이내마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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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딱 발달 자연적이다 와우, 도착했다! 와우, 도착했다! 와우, 도착했다! 여러분들, 갑시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와, 공기 짱 좋아! 이게 헬링이지!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우와, 뭐야! 뭐야! 와우! 와우! 너무 좋다! 야, 해먹 있다! 바비큐 먹을 수도 있는 데도 있어! 야, 나 상상 이상이야, 솔직히! 너무 좋다! 빨리 놀고 싶어! 너무 좋아! 우와,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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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리액션 하면 내가 엄청 기대적이잖아! 신발 신고 들어가! 아, 내가 가려... 들어가자! 이거 신발 좀... 어읠가... 난 바로 벗어줘, 난 들어가겠어! 오, 좋았어. 잠시만, 저기도 자고 갈게요. 저 로코 가주세요. 두 명 가능해. 두 명 가? 전 자야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우리 지하부터 가자. 그래요.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두 명만 지하가 사진 찍어오자. 할리갈리가 있어. 두 명만 지하가 사진 찍어오자. 할리갈리가 있다고? 할리갈리가 있어. 나 할리갈리 진짜 대박 잘해. 우리 그럼 할리갈리 타임 한 판만 하고. 일단 좀 쉬워요. 야, 렉스야. 너 나랑 할리갈리 한 판만 하고. 원래 여행을 노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 뭐야? 아, 잠깐만. 우리 먼저 둘러봐야 되나? 아, 너무 좋은데? 둘러보자, 맞아. 동윤이 그 자천데? 야, 지하로 레츠고. 지하 레츠고. 오, 깜짝아. 야, 진짜 너무 좋다. 오! 아, 여기 TV 있어, TV. 대박, 완전히 쉬워. 어, 욕조다. 스파이스, 스파. 스파 있다, 스파. 진짜요? 스파 있다. 진짜. 진짜. 우와. 야,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상해, 이상해. 오, 아삭아. 오, 아삭아. 야, 너무 좋다, 여기. 아, 너무 좋은데? 야, 위로도 올라가자. 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도 다 갈게. 나도 위에 고장하네. 뭐야, 여기 욕조가 이렇게 큰 게 있네. 욕조가 또 있어요? 아, 진짜? 다들 체력이 좋네요, 저. 오면서 방전됐어요. 다들 엄청난 체력이에요. 오, 여기 또 뭐야? 뭐야? 좋은데. 여기 친네들 여기, 여기 내 친네들 여기 내 친네들 여기 제 방입니다. 어, 그럼 누워놔 볼까? 역시 좋네. 되게 좋다, 엄청 넓다. 총 3층인 건가? 아, 여기도 우리 쓰나 본데. 야, 동윤이 어디 갔어? 어? 동윤아? 어? 동윤아? 이리로 와봐요. 왜? 그, 그 방도 열어봐요. 그냥 이불 아니야? 호우. 아, 김동윤. 호우. 아, 김동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문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빨리 놀고 싶어. 나 지금 조절을 못 하겠는데? 나도, 나 빨리. 고기도 먹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어. 방이 설계했으니까 눈치 게임 알아, 눈치 게임. 아니, 눈치 게임이 뭐야. 방을 랜덤으로. 이미 시작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너 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가 세 번째 방을 좋아해. 세 번째 방 가. 준호가 난 세 번째 방 갖고 싶어. 세 번째 방 가면 둘이 짝이 되는 거야. 제한 없이 그냥 한 방에 다섯 명이 들어가면 그냥 다섯 명이 한 방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그냥 완전 눈치 게임이야. 아... 아... 순서를... 그러면... 눈 감고. 눈치 게임으로 넘어가. 아니야, 아니야, 가위 글 보자. 가위 글 보자. 2, 2, 3, 4, 5, 6. 이 순서대로 가죠. 이 순서대로 가죠. 준호부터 1번부터 가자. 아,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눈 감아, 다 머리 눈 감아. 다 이거 양심이 깹시다, 우리 진짜로. 다 머리 감아. 역시 눈치 게임 1을 외친 사람이 승자죠. 재미없는 거 알지? 형, 진짜 형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기와만 해. 근데 들어왔다가 방만 확인하고 어, 상관 없어.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아니야? 야, 재현 씨가 3분 할게, 내가. 야, 뒤돌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재미없는 거 알죠? 아, 여긴 너무 근데 침대가 없네. 아쉽지만 안녕. 여긴 침대가 있네. 아, 근데 나 시비를 보려면 밑에 가야 돼. 어쩌지? 저 아직 방 구경 중. 준호 방 고르면 저녁 먹겠네. 너 무슨 집 보러 다니니? 나 지금 물 나오는 수확도 확인하고 있다고. 아, 여기다. 아, 여기가 시원하고 좋네. 제발 아무도 안 오게 해. 신기하군. 동현, 동현 너무 찐으로 자는 거 아니야? 동현, 자지 마. 동현아, 자지 마. 동현아, 자지 마. 자면 안 돼. 사실 경계에 있을. 동현아, 또 광대 부어. 자, 갑니다. 민수아, 기마 가죠. 야, 진짜 형 힐링하고 싶어. 이 순간만큼은 너네와. 약간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어, 약간 힐링을 하지 마. 진짜로 부탁할게. 저희는 다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 아니에요? 저랑 동현이는 형의 그거잖아요. 왼쪽, 어깨, 팔. 랜파 오른팔이잖아요 저희는. 반문가는. 아니면, 3명까지는 그래도 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딱 자면 되네. 무겁니다. 지금 이렇게 잡고. 누가 봅시다. 두 명이 없ò. 괜찮아 아직. 1, 2등을 여기 골랐으면 다음 사람들은 다 여기를 고를 거야. 저는 다시 말했다시피 침대방 갈 거예요. 라비야 한 번에 고르겠지. 왜 이렇게 많이 와. 우리 둘이 원자생이 소파에서 자고 형이 바닥에서 자면 돼요. 맞아. 근데 나 힘들어. 나 우대 좀. 다른 날의 우대들이. 100% 인성력이 높고 왔거든요. 제가 한 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다니 해도 좋고. 빨리 안 찍혀. 빨리 안 찍혀.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달걱토를 들면 화음 싸워서 세 명들 티내자. 잘 골라. 네. 여기 세 명이. 좋아. 더운 거 큰일 나. 돌아가. 안 돼. 돌아가. 이 방은 잊으시오. 잊으시오. 누구지? 혹시? 이거 윤상현인가? 렉스인가? 누구신가요? 혹시 누구신가요? 감독님. 그러면 문 좀 열어봐요. 막 기회를 줍시다. 어? 어? 아무튼 없는데? 아무튼 없는데? 아 내 친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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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속아 밀어. 형이 왜 세 명이 있어요? 뭐야. 아이씨. 아이씨. 너 혹시 네가 계속 두드렸어? 네. 네. 야, 그 정도에서 가야지. 가야지. 하연아, 그건 아닌 거 같아. 자고 있어. 여기 쓸게요,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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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 맞죠? 여기 방 맞나요? 여러가지. 침대에 있는 방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경쟁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는데 잘 골랐네, 진짜. 진짜 제발! 이제 남은 건 고민인데 고민이 많으면 되거든요. 여기 숨어야겠다. 제발, 진짜. 제발. 여기 있어도 되네. 여기 있어야겠다. 잠깐만, 이렇게 하다 진짜 다섯 명 되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동윤이 형까지. 야, 입자. 야! 야, 입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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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몰라! 왜 이렇게 나와? 소리를 찌우고! 그러고 있는데 눈치 없이! 야, 그럼 저기는? 한 명씩 혼자 써, 방? 몰라요. 에이... 전화붕아. 침대면 아무도 안 올라. 여기 방 너무 좋은데? 우리 근데... 우리 굳이 룰을 지켜야 될까? 야, 가자! 야, 굳이야! 내 지킬 게 없어! 지금 1등의 심정은 어떻겠어? 다, 다, 다 들어. 다 들어. 이건, 이건,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 나는 근데 말살이 드렸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래, 난 솔직히 창욱이 형 올 때도 울었어. 혼자 쓰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거든. 야, 이게 현실이야. 왜인 줄 알아? 나 혼자 쓰거든. 나도 혼자 써요. 윗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밑에 지하가 중요해,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아직 그 스케치 페이지가 아니에요. 아니, 다들 앉아. 다들 앉아. 앉아. 각자 짐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짐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난 못 참을 거야, 몰라. 다 오지 마! 오지 마! 침대방을 혼자 쓰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어느 정도 공장에 앉은 룰이지. 안 돼! 안 돼! 안 돼! 비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굳이 왜 싸움대요? 다들 활기차네. 조용히 있자. 힐링을 즐기자. 힐링 캠프잖아. 우리 청포도랑 함께. 나 수영복 빨리 갈아입을래. 그냥 수영복으로 갈아입자. 내가 빨리 수영해야 돼. 나도 그냥 갈아입자. 나 빨리 가고 싶어. 한 번 더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고맙습니다. 지성은 형. 근데 옷이다가... 그래, 아니야,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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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야. 아 뜨거워. 뭐야, 뭐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1, 2, 3. 2, 3. 1, 2, 3. 시청자 여러분. 아 진짜 이걸로도 심장해달라는 지지.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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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빛이 고려 하자 그러면. 빛이 고려 하자. 묵찌 묵찌. 어, 네. 파이팅. 지지. 다уйте.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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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선이고, 여기 선 넘어서 공과 단호수는 끝이야. 야, 옷이 너무 무거워. 시작! 시작! 안을 치면! 그러니까, 위, 위, 시작! 위, 위! 위! 우리 팀은 부시지. 우리 팀은 부시지. 우리 팀은 부시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못한다. 아, 파트 받아! 파트 받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근데 저희가 한번... 여기가 햇빛 때문에 공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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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있다가 눈이 낫네. 정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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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대 5, 1대 5! 아, 좀 퍼지자! 어깨!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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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11점으로 갈까? 안 받아요, 다른 게임 하네요. 일단 라면은 그대들이 끓이는 거야. 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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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보고! 쪼지마! 야 얼굴 안 닿자! 야 얼굴 안 닿자! 확인! 확인! 야 이런 일에 저런 일이야. 야 쟤 뭐야! 오! 시작! 스탑이네요. 뒤바등이 새쳐지 나왔어. 어 혹시? 아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야 쟤 뭐야! 형이랑 돼! 사랑하는 거 같아! 밥 먹어야 돼. 밥 안 먹어요? 야 밥은 믿기 쉽게 먹는데? 난 여행 가면 햄버거에 누워있는 스타일이야. 난 샤워하는 거 제외에. 그냥 물이 담는 게 싫어. 내가 어떻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먹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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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빨리 가 잘 왔는데? 잘 왔는데? 뭐야? 제형아 왜 저래? 잘 왔는데? 왜 저래? 우와 호비 형 끝! 우와 진짜 잘한다 오늘에 맞는 요리는? 파게티 파티입니다 이게 승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호비 형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래 형으로 잘 보이니? 잘 먹겠습니다 서윗하네요 서윗 영화를 틀어볼까? 굿 굿 뭐야? 아 나 너무 싫어 뭐야 머리야? 아 진짜 같이 공부하고 온 피곤한 스타일 바뀐 네 이중 여러분 잠깐만